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표 1에서요. 학과 A3부터 A10에서 학과에서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11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오른쪽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요. 학과 바로 아래 정보통신과가 있다면 문제수도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할텐데 조건을 다른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면 필요한 필드명, 학과와 정보통신과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E9셀에다가 컨트롤 V합니다.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자릿수 라운드 함수는 그 다음에 작성을 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D-Average, D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찾을 수 있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A2부터 D1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필드, 저희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정보통신과의 평점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라운드에 함수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입니다. 표 1에서 학과 A3부터 A10과 학과가 정보통신인 평점의 최고 점수와 학과가 컴퓨터 학과에 해당한 평점의 최고 점수의 평균을 아, 평균을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평균을 D12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Dmax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서를 어떤 함수부터 작성할까요? 등을 입력하고요. Dmax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max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평점에 대한 조건은 첫 번째가 학과가 정보통신이니까 조건의 학과의 정보통신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하게 컴퓨터 학과의 최고 점수 둘 개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에다가요. Average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 Dmax는 동일한데요. 조건만 좀 달라요. 첫 번째 구한 점수, 심표 두 번째 구할 점수 단 두 번째에 대한 조건은 학과가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학과가 컴퓨터 학과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요. Average에 대한 함수의 가로가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얘 눌러주면 자동으로 Average 함수에 대한 가로가 닫힙니다. 이제 이 값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Round 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Round 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우리는 소수 자릿으로 표시할 건데요.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조건은 학과가 정보통신과는 E9부터 20 학과가 컴퓨터 학과이면 A3부터 A4라고 A2부터 A3이죠. A2부터 A3 영역을 참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 가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 가로 열고 상자의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 329를 25개씩 담는다면 몇 박스가 되는지 그 값을 그냥 함수 쓰시기 전에 작성해 보시면요. 총 개수가 있는 H3 나누기 상자당 개수 나누면 1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사실은 지금 회계 형식이에요. 일반으로 살짝 바꿔보시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을 정수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nt 함수로 작성한 수식을 문 꺼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 회계를 일반으로 바꿨을 때와 다르게 그냥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시 표시할게요. 그 다음 상자수를 구했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가로 열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나머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MOD 함수를 이용하셔서 MOD 함수를 이용해서 총 개수를 그 다음 상자당 개수를 클릭이 안되잖아요. 아래쪽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 클릭이 안되시면 그냥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총 개수 상자당 개수 이렇게 상자당 개수를 클릭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4개 정도 남습니다. 그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3부터 J11 영역에다가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눈 상자수와 나머지 개수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요.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썸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썸 두 개면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숙박비 클릭 하셔서 합계를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썸함수이다면 신표 대신에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연속적인 영역이라면 드래그 하셔서 엔터 눌러주셔도 출장비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을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넘버 숫자는 구해놨고요. 자릿수입니다. 자릿수를 1의 자리에서 내림할 거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 천의 자리에서 내림할 거라서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천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만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요. 1차 그 다음에 2차의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빼기를 할 건데요. 등호 입력해서 1차 마이너스 2차 그럼 처음에 점수 차이는 2점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어떤 데이터는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4점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abs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함수 뒤에 맨 뒤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수학상가 감수 작성하신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